케이크로ierte 자게 재연장 불륜 2년일까요? 불륜.. 불륜이 2년이냐구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홍상수라 김민이를 보면 되지 아니 저 특정물 지장면은 안 되지 아 나 지금 살벌게 깔라 그랬는데 갑자기 몸짓하잖아 근데 이게 불륜도 인연이다? 뭐 할 수는 있겠죠 이 인연이란 말이 정말 뭐 사랑과 사람의 이런 연결을 하는 게 인연이라고 하니까 근데 솔직히 나는 나는 솔직히 이 무당 생활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수천 쌍의 불륜 커플을 봤지만 근데 솔직히 나는 인연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인연이라는 것도 아니잖아 나한테 머물러 있는 인연이 있고 나한테 스쳐가는 인연이 있고 근데 솔직히 나는 이 불륜이라는 게 다른 말로 치면 바람을 핀다라는 거잖아 어쨌든 바람은 흘러가는 거고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나는 인연이라고 치부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 내가 정말 가정이 있고 만남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근데 어쨌든 나의 재미를 위해서 나 재밌자고 씨발 거 아 죄송합니다 나 재밌자고 선대편 속여가며 희롱하면서 개씨발 아니야 솔직히 나는 불륜은 아름답다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건 내 개인적인 견해예요 근데 아름답지 않고 멋있다? 하고 싶다 절구 막 이러면서 근데 솔직히 불륜도 인연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흘러지나가는 인연이고 정말 바람은 바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굳이 씨 난 솔직히 좀 이 모지들 같은 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특히 나 씨 유부남 만나는 젊은 처녀들 똑똑히 새겨들어 너희 씨X구 이용당하는 겨 정신 좀 차려 제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날 애동 때에요 상담이 6명이 있었어 와 근데 첫 번째부터 회사에서 이제 처녀가 왔는데 유부남을 만나는 거야 근데 두 번째도 유부남 세 번째도 유부남 네 번째도 유부남 내가 마지막 다섯 번째 나 가리가 들더라 사장님 야 이거 또 유부남인가 와 여섯 명 다 유부남이었어 근데 결과의 끝은 좋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제발 불륜을 절시해 주는 분들 물론 뭐 내 재미 때문에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다만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 그러면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고 아니지 그래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고 그것 또한 인연이라고 할 수가 있다